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스타벅스의 헤블리 티라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그넘 아몬드 맛이랑 매그넘 클래식 맛 그리고 빵빠레 딸기 맛에 초코 프레즈를 붙여봤어요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원한 우유랑 시원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유부터 먹어볼게요 빵빠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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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몬드 피그넘 아몬드 피그넘 아몬드 피그넘 이게 뭐지? 아 뭐지?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주먹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사지 다 먹었어 벌써 한입도 먹지 못한 커피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